오! 뭐야! 오, 재석이 형 오늘 또 피났어. 어디서 저렇게 되는 거야? 야, 오늘 처음에 출시하면 안 되겠다. 출시하면 안 되겠다. 야! 냉면, 냉면, 냉면! 홍철아, 너는 음식 중에 어떤 거 제일 좋아해? 매운 거. 매운 거 어떤 거? 매운 거 중에 어떤 거? 김치볶음밥. 또? 밥 한 거 같이 먹어야지, 홍철아 좋아하는 거. 전주 비빔밥? 그런 거 말고 왜 저기 양식 중에서는. 양식? 어. 나 스프. 스프. 나 스프. 왜? 양심하지 말라고! 아... 아. 아... 가져가야 돼요? 하하하... 아 얘는 알고 해도 어쩔 수 없으니까요. 아 이거 완벽하다고 생각하니까. 아 미치겠다. 어 뭐야 이거. 아니 뭘 자꾸 좋아하냐고 해서. 단건줄 알고 비빔밥 김치볶음밥 스푼. 우리 이쯤에서 우리끼리 미션을 한 번 더 바꿀래요? 그러자. 하나 더 추가할까요? 어 행동 추가할까요? 너무 눈치 빠른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눈치가 빠른 것 같아. 자 하나씩 더 추가해요. 하나씩 더 추가합시다. 그치? 나. 우리가 서로를 잘 알고 있기는 하구나. 냉면. 지랍지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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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노래해주세요. 해. 그거 어때? 괜찮습니다. 어 괜찮아. 괜찮아. 야. 돌아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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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래 좋다. 야 니가 아까 부렸던 노래 뭐지? 니가 좋아던 노래? 미세이. 어. 그거 부렸던 노래 어때? 야공기 갈라고. 앉는 순간 시작입니다. 주나야. 여자친구랑 키스했니? 그럼 했지. 언제? 어? 단어로 하는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저. 아직 결혼도 안했는데. 장모님이 저. 그건 장모님하고 무슨 말이야. 많이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여자친구에 대한 좀. 여행이 여긋나지않나. 왜. 아빠가 진짜 미세이 없었습니다. 이가. 아니 왜. 아니 이거 뭐야. 뭔지 그래. 하아. 후. 냉면 냉면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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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생명 작가와 넌 난 속이 시련 너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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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연다 인연다 이제 너랑 나랑 만나 봤네 그러니까 노래를 함부로 부르시면 되나? 네? 우리 아가씨 같은 경우는 요즘은 어떠십니까? 죽지 못해서 합니다. 그럴 때서라도 더 힘내셔야죠. 제훈련 씨는 어떻습니까? 저도 뭐...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하나씩 또... 가실까요? 가실까요? 눈을 감으시죠. 바로 앉으시죠. 네. 다른 분들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요. 야, 이게 뭐야 이거? 정리가 시작합니다. 야, 어디야? 아니, 어떻게 떠났어요, 정통기? 나 땀 닦아서 떠나줬대. 땀 닦아서. 하아는 뭐였어요? 하아는 미스웨이 노래 유도하는 거. 아, 유도하는 거. 유도해서 고생하자고. 내가 내 손으로 내 손으로 내 손으로. 재밌다, 재밌다. 재밌어. 야, 이거 한 번 또 하자. 어? 아, 진짜 한 번 또 와드리게, 이거. 자, 앉으시지요. 어... 앉는 순간 시작입니다. 참 느낀 그대 눈빛은... 애는 정말 괜찮으신 거 맞습니까? 하! 네. 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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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아무것도 안 했다고! 나랑 아무것도 안 했죠! 어... 나도 데리고 나가라, 이제. 무섭다. 나 혼자서도 계속하는 겁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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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희 형! 명수 형! 김 형! 김 형! 김 형! 아, 못 있겠다 나. 아, 무섭다. 김 형! 먹을 거 줄게! 대호 형! 진짜 무섭다. 아... 힘내라고 하지 말라고! 아우! 힘... 힘... 네! 힘드겠습니다! 아... 빨리 와, 빨리 와! 아, 무서워. 세게 하지 마, 세게 하지 마. 무서워. 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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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에디옹! 크로네! 나의 귀여운 늦어촌 나의 방법으로 감사합니다.